한 번 더 넥스트 앤드 레벨 어떻게 했다고요? 이거를 치고 대각선으로 하고 한 번 더 치고 넘어가고 반대쪽으로도 넥스트 앤드 레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! 조금 헷갈려요 이게 맞아요 음악 주세요 예이 세 절대 포기 못해 I'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포기 못해 I'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I'm on the next lev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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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然後 la 감사합니다.